한성뷰티교육 박사학위과정 신설을 시작으로 2008년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학사학위 미용학과를 신설하여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한 평생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 학부 뷰티디자인학과 재직자과정을 신설하여 기업과 연계과정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2016년 일반 대학원 스마트 융합 컨설팅학과 뷰티디자인 컨설팅트랙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뷰티분야의 내적 용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학부 디자인대학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가 신설되어 뷰티분야의 다양하고 트렌디한 희롱을 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학사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원웨이 시스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학사에서 박사까지 전문인의 소양을 다질 수 있고 뷰티분야 및 사회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학습자로서는 모든 과정을 루스터 원웨이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뷰티 교육의 허브 이것은 한성뷰티의 목표이며 비전입니다 한성뷰티과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뷰티 교육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뷰티 분야를 폭넓게 확장하고 글로벌 뷰티 발표회 및 쇼 개최를 통하여 뷰티 분야의 세계화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넓은 시각과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뷰티 학위 및 협회를 신설하여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이미지업을 위한 뷰티 봉사활동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뷰티 아카데미 및 K-뷰티 교육방송국 개국 운영을 하여 전국을 참여, 공유, 개방시키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높은 인성과 폭격을 향기하여 필드에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성뷰티센터는 약 300평 크기의 근호로 헤어 디자인실, 분장 예술 실습실, 뷰티 에스테틱실, 뷰티 색제약 웨딩 플레이밍 실습실, 화장품 디자인 실습실 등 학생들이 각종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시설과 장비들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환경에서 아낌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남부보다 한 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한성뷰티는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페셔널 뷰티기술 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며 힘을 모아 K-뷰티 교육의 허구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큼의 차원 높은 뷰티 교육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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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